굉장히 초조해 보이셔서 이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뭔가 올 것 같으세요. 네. 그럼 좀 기다릴래요. 아 기다리신 거구나. 야 저기 엠마이비 저기 있다. 있다 있다 있다. 야 엠마이비. 마이팅. 오 맞아 맞아 강남이네. 오 야 야 바로 준다. 아 흡점. 좋아 좋아 좋아. 너 목말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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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이따 저기 사인부터. 사인부터. 자 우리 주주들. 우리 주주들. 네 정말 대단하세요. 정말 존경해요. 우리 주주님들. 야 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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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다. 빨리 빨리 사인 빨리. 진혜야. 진혜야. 너 안돼. 야 너 안돼. 진혜야. 진혜야. 나도 아이도 좀 봐 보게. 뭐라고. 엠마이비. 엠마이비 보게. 나도 아이도. 야 아이도. 야. 일단 사인부터 일단 사인부터 사인부터 하고. 그다음에 결정해. 그다음 사인부터 하고. 오케이. 이제 섬차선으로. 오케이 마이 함께. 한번 봅시다. 여기 이따 weak 일단 너 놓을께요. 이따 넣어 놓을께. 이게 뭐예요. 유자. 빨리 저거 같이 옮겨줘. 아유. 이런 모습 보여 줘야 돼. 선배님인데 빨리 옮겨줘야지 빨리 같이 같이 가서 옮겨줘. 주주 래요. 옮겨줘 빨리 가서. 이런 거 인기끄러. 이게 로맨티스트야. 빨리 가서 옮겨줘. 저희 어휴 예 우리 주주. 야 에바이비 짱이야 고마워 짱이야 고마워 뭘 해드리고 있나요 아나운서님 박하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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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해드리면 박선영으로 사내시질까봐 박선영 박 박선영 아나운서님 선물 선물했어요 선물했어요 영원히 응원할게요 응원이다 아 정말 너무 얼굴이 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식사는 지금 줄 알았어요 아 아직 안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총렬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렬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렬해 봐야겠습니다 잘했어 야 나 때는 나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 제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식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잠깐 나와요 식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먹을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눈 웃음 치길래 눈에 웃음이 달려있는거지 눈에서 빨리 버려 안녕하세요 여기 아나운서님 손영아 뭐야 손영아 뭐야 손영아 뭐야 손영아 뭐야 손영아 뭐야 손영아 우리 팀 다들 없었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형님 아니 왜요 너한테 빠져네 오빠 파란팀이셨거든요 네네 손영아 너 그럼 나 삐진다 왜 손영이에요 갑자기 하다 하다 앉아 아니 박선영 아나운서는 우리가 수업만 했으니까 그렇지만 잘 알고 못 하시는지 누가 눈 웃음 치지않고 진심으로 대했냐 아 정말요? 누가 진심으로 대했냐 진심으로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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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했냐 아 꼭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받으시고 저 오늘 너무 반가워서 저 오늘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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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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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진짜 야 마지막에 형 씨 대박이다 아 정말 아 정말 예정이 아하 기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그랬는지 제목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네 드라마 잘 보겠습니다 네 네네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형 형 안녕하세요 승룡이 형 되게 또 알지 까칠하다고 어 어휴 승룡이 형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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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 어휴 어휴 아니 형 안녕 잘 받겠습니다 일단 잘부터 받으십시오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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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기 얼마나 저 그동안 여행 뭐 저 people 매주 정말 즐겁게 녹화하고 있습니다. 죄송해요. 형이 아까 지금 까칠하다고 하고 있습니다. 흰 마스크 따라 따지면 좋다고 했습니다. 형님. 형님. 안녕하세요. 저 인기가요. 내가 인기가요 때. 지효씨가 아이씨였어요. 그럼 두 분이서 잠깐 인기가요 얘기 나누신거야. 우리 잠깐 바꿔주세요. 제가 드라마에서 가난 상속자가 되게 거지로 나오거든요. 여기에서만큼은 상속여가 되고 싶습니다. 형님. 아이고. 드디어 드디어. 신경생이. 형. 얼굴 좋아 보이네 형님. 승용이 형 이렇게 자리 찾아본 적 처음인 집이니까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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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용이 형 좀 얹혀봐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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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업어드릴게요. 진 onze Kirk siguiente. 진forme